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굿모닝 월드 실크원입니다. 면역력하면 실크원, 실크원하면 면역력. 저 이봉원이 정말 자신있게 강력 추천합니다. 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이다연입니다. 나흘에 걸친 72홀 대장정에서 지치지 않고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,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꾸준한 연습과 강한 멘탈, 그리고 굿모닝 실크원 덕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머슬매니아 챔피언 심재균입니다. 건강한 육체만큼 내 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. 제 몸짱 비결은 천연, 누에, 고치, 단백질. 제 건강 비결은 바로 면역력. 내 몸을 지키는 힘. 굿모닝 실크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송혜민입니다. 면역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. 바야흐로 면역력 필수지대입니다. 굿모닝 실크원을 섭취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줄 겁니다. 대한민국 면역력 굿모닝 실크원이 책임지겠습니다.